고금리의 부동산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부동산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시는 84.6으로 지난주보다 0.4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. 특히 이번 주 지수는 3년 전인 2019년 7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업계에선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에 더해 집값 하락이 본격화한 것에 맞물려 매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